사랑하는 자기야 목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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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에서 미순이 시켜네 바로? 민수했나 보나 여기 밖에서 유명한 계곡이에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스위스 마을로 갑니다 하차입니다 여기는 은혈지 산이 있고 산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나와도 햇빛이 많이 안 좋아해요 운전할 때 갈 때는 이게 북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일기도 하고 북쪽 산이 있어야 한다 – commut – 왔어요 – 왔어요 왔어요 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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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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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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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